자 TRS 훈련을 시작합니다. 11회. 키워드 잡아야겠죠. 가회사 자신의 토지 및 가회 토지가 포함됐네요. 여기에서 골프장, 대중골프장 조선 사업을 계획해서 을시장에게 이런 도시관리계획결정 위반을 했고 그리고 시장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런 골프장 계획 시설 결정을 하네요. 처분서 인정되죠.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 A회사를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까지 해주었네요. 반대하는 각 자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를 신청합니다. 신청권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2017년 12월 5일 이를 거부했다. 처분이라는 말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신청권이 있어야 처분이 되겠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96조. 종문표시 잘해주세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일부 누락, 즉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지금 못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 여론이 형성돼서 시위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비이산의 자유상태보험 목적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재정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도 부령을 개정해서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 범위를 국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설치하는 체육시설로 한정하고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은 여기 포함되지 않게 지금 만들어버렸네요. 배제시켰어요.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자 의시장은 폐지 변경을 하네요. 폐지도 변경하는 거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시설경청 폐지 신청에 대한 의시장의 이익거부행위와 치솜의 대상이냐 즉 치솜의 대상인 처분성. 처분성이 문제가 되네요. 실시계약 인가한 거 수송에서 후행이죠. 선행.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위법 포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타당하냐 하자 승계네요. 4개월에 걸쳐서 10여 차례 이런 절차를 다 걸쳤어요. 그러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런데도 폐지를 했다. 그러면 형량이 하자가 없는 걸로 웬만하면 보여지네요. 폐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에 과소평가됐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폐지됨으로써 믿고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주장하네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뢰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거를 신뢰이익만 얘기하면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으로 우리가 선회할 수 있어요. 형량이 하자 얘기하는 거죠.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이 조례안에 관해서 이건 192조 쓰는 거죠. 장관, 즉 감독청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192조. 이건 뭐 그냥 봐야겠죠. 제의혹을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이런 것들. 자, TRS 들어갑니다. 첫 번째,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 성립요건, 신청권이 필요하냐. 필요하다, 거부처분 요건을. 신청권으로서 행정계획, 변경, 폐지청구권, 예정으로 인정되는 사안. 그러면 거부처분 맞고 대상적격, 즉 처분성 인정. 넘어갑니다. 하자 승리의 전조 요건, 양자 다 처분 맞고 나중에 보니까 취소 사유고 그리고 불가정립이 발생했어요. 나중에 4개월 지나고 어쩌고 하면 제소기간이 도와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후행처분이 고여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하자 승리의 전조 요건 충족. 그리고 인정범위에 관한 판례. 사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는 별개의 법적 요건 목적. 따라서 하자 승리의 부정. 계획재량, 형량명령, 의의 내용 효과. 사안 같은 경우는 위반이 없다고 보지만 위반이 있다고 가도 돼요. 신뢰보를 별도로 검토해서 신뢰익을 형량 요소로서 검토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지방자처법 192조 재유고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다. 노칭을 한번 체크합니다. 법처분 성립 요건, 개변청 이게 핵심이었고. 하자 승리죠. 전제 요건. 그 다음에 인정 여부 연결되는 거. 계획이니까 안 된다. 세문 3에서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신뢰보를 별도로 쓴 게 좀 특이하긴 했는데 뭐 이런 교수님도 계시구나. 조례에 대한 통제, 제유고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192조의 조문을 밝히는 문제다.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30조의 마인드로 가봅니다. 거부처분 성립 요건, 신조건 필요, 계획변경, 계획 폐지 청구 인정, 따라서 처분. 하자 승리 전제 요건 통과, 인정 범위, 계획 X. 안 된다. 자,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는 계획재량, 형량명령. 형량명령에 따르면 위반 없다. 그런데 위반이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신뢰에 관련해서. 여기는 192조. 제유고 지시, 제소 지시, 직접 제소. 딱 끝내고 곧바로 목차리만이 들어갑니다. 자, 목차에서 논리적 흐름을 잡으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따 읽어볼 부분을 체크해서 그걸 어디서? 마지막 3단계. 답안 잡측에서 본인이 체크된 부분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집중을 통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TRS 훈련이에요. 첫 세트에서는 1분. 목차, 답안. 두 번째 세트는 30초. 목차, 답안. 마지막 15초. 초집중훈련. 목차, 답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할 때 9번을 리마인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